어떻게 하는겨? 니맨큼 초코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? 아니 웬 달밤에 시랄이오? 내가 이렇게 부탁을 할게! 니맨큼 초코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고? 아! 아! 아빠요! 으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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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 있는겨? 기본기능 돼있어! 합격! 으잉! 내 겨드랑이 민망해요! 내려줘요! 그것도 못하면 온 싸움을 배우겠다고 응겨! 아 그럴려면 관둬! 사람 귀찮게 하지 말고! 이걸로 이기면 초코비 먹는겨? 그걸로 이길 수 있는 놈이었으면 그 고생 아니야! 으잉! 너무해!